You are in a chocolate world 오케이 선생님 따라서 한 번씩 읽자 Imagine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Imagine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계속해서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in a... and... tower... town 계속해서 There is chocolate everywhere in its town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there is 부터 읽어볼게요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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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a small town in Italy In a small town in It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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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람들이 이탈리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발음은 Italy 라고 발음해야 돼요 계속해서 There is chocolate everywhere There is chocolate everywhere In this town In this town 오케이 그 다음 부분 읽어볼까요? Where are your...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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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 스테이, 치우스, 앤, 벤, 초콜릿, 포스트, 칼드 오케이 그래서 휴즈 휴즈? 휴즈 휴즈 일단 얘는 이븐 이븐 오케이 그 다음에 요렇게 또 스테이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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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 이 부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따라서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s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s And even chocolate postcards And even chocolate postcards 오케이 계속해서 You can eat and drink chocolate 잘 읽었고요 You can eat and drink chocolate You can eat and drink chocolate 오케이 와우, 얌 와우, 얌 오케이 그 다음 읽어볼까요 The festival opens only in the cool fall 오케이, the festival opens The festival opens Only in the cool fall Only in the cool fall Only in the cool fall 오케이 그 다음 부분 읽어볼까요 Because chocolate melts in the hot summer Summer sun Okay melt Melt Okay because chocolate melts Because chocolate melts Melt Melt In the hot summer sun It's hot summer sun In the hot summer sun In the hot summer sun It's hot summer sun 초콜릿 페스티벌에 관한 후 초콜릿 페스티벌에 관한 후 너는 건강하실 수 있겠군요 너는 건강하실 수 있겠군요 오케이 그 다음 부분 그래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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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 맥슈어 썸 맥슈어 썸 맥슈어 나 트 마치 나 트 이 트 마치 응 채원아 잠깐만 그거 뺏다가 안 안고 소리가 막힌다 근데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다 같이 책을 따라 읽으세요 Do you like chocolate? Do you like chocolate? Imagine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Imagine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So in Italy Dead male If you like chocolate did you try 이 지역에 있는 매일 초콜릿이 있는 곳에 있는 곳입니다. 큰 초콜릿 스테체와 초콜릿 포스트카드도 있어요. 큰 초콜릿 스테체와 초콜릿 포스트카드도 있어요. 그럼요. 초콜릿을 먹으면 좋겠어요. 초콜릿을 먹어야지. 초콜릿 contr hå conqu клиents by 초콜릿 cuando you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you 36 perva allez. 초콜릿 Ohm diagnosed with heart hearts you. 초콜릿 Mari MAKE SURE NOT TO IT MUCH MAKE SURE NOT TO IT MUCH 금요일 까지 금요일 까지 금요일에도 수업해요? 예 금요일 아 금요일 아 금요일 수업 못하겠네 참 흐흐흐흐흐흐 크리스마스인 것도 모르네 금요일 수업은 못하는데 어 일단은 그때까지 그니까 뭐 원래 확인은 선생님 월요일날 하겠지 그치 월요일날 할건데 뭐 금요일까지 마무리하면 좋겠죠? 안되면 뭐 월요일까지 해도 되구요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채원이가 숙제가 많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던데 채원이 이제 중1 올라가죠? 네 그쵸 선생님 조금 마음이 급한데 채원이는 마음이 안급하죠? 네 그쵸 하나도 급할게 없어요 채원이 그냥 난 모르겠다 라고 있으면 되는데 자 지금보다 조금 더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집에 프린트 되죠? 네 네 예 프린트 되니까 거기 세번째 숙제하고 네번째 숙제라고 써있는거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보자 아참 그리고 이거 쓰는 방법 좀 알려줘야 되겠는데 어 이제 과제를 하고 나면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컴퓨터라서 화면이 조금 다르긴 한데 어 컴퓨터에도 접속하면 컴퓨터로도 접속할 수 있어 채원아 이렇게 검색창에다가 어 구글 클래스룸 이렇게 치면 이렇게 링크가 제일 위에 나오는게 있어요 얘를 이렇게 누르면 클래스룸으로 이동 이렇게 딱 뜨구요 그 다음에 선생님은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바로 화면이 뜨는데 혹시 어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이 안 돼 있으면 로그인을 하면 요렇게 화면이 떠요 어 선생님은 지금 반이 여러개 보이는데 채원이는 요거 하나만 지금 보일거에요 네 요렇게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요 요기 요 부분은 앱에는 밑에 부분에 있고 컴퓨터는 위에 있어요 똑같은 어 조금 다른 점은 채원이는 스트림 수업 사용자 요 세 개만 보이고 선생님은 선생님이기 때문에 성적까지 이렇게 4개가 보이고 채원이는 3개가 보여요 네 예 그 중에서 요기에서 이제 스트림은 그냥 뭐 전체적인 내용을 쭉 보여주는 거에요 여기에 보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해라 이거 요거 이제 오늘 보낸거 요거는 이제 채원이가 한 거야 그치 요거 줌 설치했고 오늘 선생님이랑 어 접속까지 성공했으니까 이제 줌으로 수업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구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수업을 이렇게 누르면 밑에서부터 옛날 거에요 22일 22일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쭉 나오죠 이게 이게 제일 옛날 건데 지금 채원이가 요거랑 요거까지 했어요 그쵸? 네 근데 네 숫자를 잘못해가지고 네 네 네 네 네 네 그쵸 읽어보시구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고 다음주 월요일까지 세 번째 하고 네 번째는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파일이 있어요 그쵸 그 스마트폰으로 프린트 할 줄 알면 스마트폰으로 해서 프린트 해도 되는데 만약에 할 줄 모르면 컴퓨터로 접속해서 이렇게 딱 누릅니다 딱 누르면 파일이 열리고 여기 보면 프린트 마크가 있죠 이거 이렇게 누르면 프린트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 해서 종이에다가 이렇게 뭐 읽고 뭐 밑에 뭐 이거 그냥 선생님 원래 돈 주고 사야 되는 책인데 채원한테 공개로 주는 거야 지금 여기 뒤에 있는 문제도 풀어 보시구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책 뭐 그 네 번째 것도 마찬가지 이거 워크북 인데 마찬가지 이렇게 pdf 전자분석 파일 열고 인쇄하면 요거 요대로 나오니까 옆에 뭐 쭉 뭐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숙제 네 번째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월요일까지 됐죠 아 네 오케이 맞나요 네 많은가요 숙제가 아 네 만져라도 해야 돼 채원은 이제 중 1이야 선생님 중 1 대접할 거야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했어요 억울합니까 아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월요일날 봐요 수고했습니다 네 네 나가도 돼요 방에서 네 나가도 돼요 방에서 네 네 네